오늘 개편한 사회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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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제 홈쇼핑에서 운동기구 샀어 아니 뭐 오늘 왔어요 아까 한시 말타는 아니 아니 불가 무이자 무이자 10개월 28,000원씩 하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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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몸무게는 105.5! 벨리즈 가기 전 마지막 한국에서 식사입니다. 제가 그동안 가기 전에는 항상 고기로 가득 채우고 갔는데 닭가슴살, 채소, 샐러드, 견과류 좀 먹어. 맛있다 한 번 일천번 해.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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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